45번 45번 잘 풀면 이 유형 마스터 한거야 45번 풀면 이 유형 마스터 한거야 마스터 마스터 한거야 오케이 마스터 한거야 알았지 마스터 한거야 보겠습니다 항상 수직선 그리고 두모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잉크하라고 했었지 같은 값이 상관이 없으면 두모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포인트는 B가 가장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지 그렇지 그래서 벤다이어 그림 그리면 뭐 이렇게 되는거지 우리 친구 그래 근데 여기서 뭐 A, B, C가 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그리고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릴거야 알았지 수직선을 그려보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자 C가 가장 작은 범위 있어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수직선 보겠습니다 그러면 C가 가장 작은게 C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5 그렇죠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고 이제 C야 이제 C 오케이 그 다음에 문흥 친구 그 다음에 A는 A A는 A와 B 사이네 스몰 A와 그렇죠 스몰 A 들어가고 친구 스몰 A와 B 들어가고 친구 두모가 지금 이게 B 그 다음에 A A 죄송합니다 다 강했어요 A 그 다음에 B가 가장 큰 법이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6사이즈 그렇지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이제 B가 되겠어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친구 차근차근 오케이 다음 그럼 이 A는 이 A는 이 A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 그 친구 등모가 들어가는데 띵카자 봐봐 이 A가 마이너스 2이 돼도 상관이 없죠 이 친구 값이 갔던 상관이 없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값이 갔던 상관이 없으니까 등모가 들어가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A가 마이너스 2는 있지만 이건 마이너스 2가 없지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B의 범위가 더 커야 되는데 수 어 판은 어떻게 할지 이 스몰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스몰 아니 집합 A가 마이너스 2의 원소가 있는데 B의 집합 마이너스 2의 원소가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 여기 B B에 보자 B는 O와 64에 그렇죠 등호가 들어가는 1딩클 보자 먼저 B가 O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C에 집합 O 원소 안 들어가고 A집합 O 원소 들어가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잖아 A에 보면 더 커야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E B가 여기 들어왔어 오케이 그럼 A가 A집합 O B가 A집합 O A집합 O 6이 들어가는데 B집합 O 6에 온소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상관이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들어 친구 됐습니까 근데 정수라고 했네 그럼 정수가 오라이 쪽 친구 음 마이너스 1 있죠 A는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B는 5죠 5 B는 5가 되겠어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거 잘 생각해 왜 마스트 1 더하기 5 마스트 1이 조금 더하기 5 더듬었나 천천히 하려하니까 더듬네 상관이 없음 등호가 들어가고 상관이 있으면 등호가 안 들어가 아시겠죠 이거 45분을 잘 풀면 이 유형 마스트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친구 예